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가수이자 작사 작곡가이신 지수연님의 음악을 가지고 만들어 보았어요. 아마추어가 처음으로 뮤직비디오에 도전한 작품인데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작품이에요. 저희가 만든 뮤직비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음악이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태그와 리스타트가 없는 하나의 작품이에요. 오른발부터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스텝, 투게더, 포 셔플, 왼발 사이드 셔플, 백낫, 리코버. 두 번째 섹션, 락킹 체언 내 힐 그라인드로 시작하실 거예요. 포워드 힐 그라인드, 왼발 제자리 스텝, 오른발 백낫, 리코버. 오른발 힐 그라인드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힐 그라인드 4분의 1턴, 왼발 백 스텝. 오른발 백 스텝, 왼발 아웃 포인. 세 번째 섹션, 변형된 롤링 턴이에요. 롤링 2분의 1턴 가시는데, 포인한 왼발 왼쪽으로 4분의 1턴 포워드. 왼쪽으로 다시 한번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클로즈. 오른발 사이드, 반박자 홀드, 볼 스텝, 사이드, 왼발 터치. 마지막 섹션, 왼쪽 롤링 파인턴, 4분의 1포워드, 2분의 1, 오른발 백, 4분의 1, 왼발 사이드, 오른발 토터치. 오른발 큰 체어, 포워드라 리코버, 땡낫 리코버.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오늘도 행복하고 보람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